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소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이 순서대로 하고 있죠? 오늘은 주로 오픈소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비용문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봤죠. 현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패키지 비즈니스 그 다음에 SI 용역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게임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 자체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게임 패키지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게임 패키지를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패키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게임을 하려면 이불 99 를 내고 이 게임을 사면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쓴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면 네트워크로 멀티 유저 게임을 서비스를 해요. 그럼 내가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다. 그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섭스크라이브를 하고 그 게임을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버가 제가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같이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프라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독의 비즈니스를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판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쉬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죠. SAS도 마찬가지로 판다는 것이 컨셉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냥 뭐 매달 얼마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고 뭐 이런 거는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파는 거니까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SI로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SI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역을 제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준다든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 먼저 좀 공부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누구한테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requirement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이제 맡기겠죠. 그럼 그 맡겨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각각의 얼마나 더 많이 맡길 것인가 적게 맡길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내가 이 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그거를 나한테 해서 보내요. 그 부분을 내가 그 용역으로 너한테 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첫 번째 분석을 아웃소싱 할 거냐 디자인을 아웃소싱 할 거냐 코딩을 아웃소싱 할 거냐 테스팅을 아웃소싱 할 거냐 감리죠. 감리를 아웃소싱 할 거냐 메인터너스를 아웃소싱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다른 개념의 용어들을 좀 배울게요. 첫 번째 턴키 베이스드 시스템 납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턴키 베이스드 아웃소싱 이라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내가 그냥 몽창 맡길 테니까 이거 네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딱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주문한 게 배를 주문했어요. 턴키 베이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디테일한 걸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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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원해 그러면 딱 왔는데 그 온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열쇠를 딱 줘서 열쇠를 딱 키기만 하면 내가 원한 그 기능이 돼 그래서 이걸 턴키 물건이 들어오면 그냥 열쇠만 돌리면 된다 그래서 턴키 베이스드 시스템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턴키 베이스드라고 했을 때는 고객이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이 되도록 내 요구사항을 이거니까 그 요구성이 만족되도록 만들어 가져와. 그게 턴키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그냥 용역을 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아웃소싱은 그 중간에 어떤 단계들을 이제 내가 아웃소싱을 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네. 그렇죠. 특히 이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계 부분하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기초 아이디어를 짜는 리퀘이먼트 분석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주면 이 부분을 주면 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역보다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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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와 요구분석까지 맡긴다는 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예. 제철 회사예요. 제철 회사인데 철강 회사인데 철강 회사에서 우리 들어오는 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품을 컨트롤하고 생산하는 걸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드는 토탈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뭐 ERP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돼도 좋겠어요. 그거를 전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다 컨설팅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구분석부터 요구분석부터 설계부터 그 다음에 코딩 테스팅 오디트 메인터너스까지 전 과정이 전 과정이 다 어떤 회사한테 외부에 이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 부분은 어떤 설계 회사한테 맡기고 이 부분은 개발 회사에 맡기고 이 부분은 보통 감리하는 회사는 감리 부분은 감리 회사에다 따로 맡기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건축에서도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는 건설업체와 감리업체를 보통 따로 둡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료를 나쁜 걸 쓴다든가 인력을 낮은 인력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디트는 당연히 진짜로 개발하는 업체와는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이 개발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메인터너스를 해야 되는 메인터너스를 또 따로 맞는 기업이 제3의 기업이 맡기던지 아니면 코딩 & 테스팅을 했던 기업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우리가 잘 쓰는 용어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내가 이 일을 잘 알아.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한 프로젝트를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그냥 사람을 좀 파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맨파워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력 파견 인력 파견 인력 파견 인력 파견업이라고 합니다. 인력 파견업은 말 그대로 그렇죠. 인력을 파견하는 일이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CE 개발자 10명이 필요해. 그럼 어떤 파견업체한테 CE 개발자 경력 얼마 된 사람들한테 사람을 나한테 파견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시키던가는 당신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그냥 사람을 파견 받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낮은 단계에 낮은 단계의 용역이 되겠죠. 그렇죠. 나는 그냥 직원들을 잔뜩 데리고 있다가 그렇죠. 만약에 용역을 주는 입장이라면 용역을 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임시로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력 파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 이건 좀 반대로 파트너십인데 굉장히 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야 이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문을 내는 사람이 있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용역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하라고 시킨 사람 쪽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십 야 우리 너하고 너하고 동등한데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지 않으려 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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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제공하고 우린 이건 이거 이걸 내게 예를 들면 돈도 소프트웨어 개발비 전체로 우리가 다 내게 너는 대신 요거 요거 요거를 얘들이 해 예를 들면 아까 아까 예를 들었던 철강업체겠죠. 오케이 네가 철강업체인데 주문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다 개발해 줄 테니까 주문 받아서 주문 받은 액수에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액수에 세일즈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거에 매출의 0.5% 우리가 가져갈게 대신 여기 관련된 IT투자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는 우리가 다 할게 이런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도 생각할 수 있겠죠.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 점점점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파견 받아가지고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내가 부족한 인력 부분은 인력 부분을 내가 일을 시켜서 하는 부분부터 그러면 내가 외부에 외부에 서비스를 용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내부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죠. 내부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있는데 그 개발팀을 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외주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레벨의 외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떤 비용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들까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는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나온 평균적 기록입니다. 이게 평균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연히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걸 예를 들면 3,4년 최소한 3,4년 이상 이렇게 계속 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방법론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스페시피케이션 리퀘이먼트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이먼트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문서를 만드는 거죠. 2단계에서 3%, 3%, 6%가 들어가고요. 설계가 5%, 그 다음에 코딩이 7%, 단위 테스트가 8%, 체계 테스트가 7% 그리고 나머지가 67%라는 거예요. 아이고 메인터너스 67% 진짜 이렇게 다 정말 굉장히 많죠. 비중이 큽니다. 그 67%라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 책은 뭐냐면 벨 디라고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엔진이닝 책이에요. 2005년도 자료를 레퍼런스 한 건데 이분은 이 교과서로 많이 쓰이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의 생각은 67%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엔진이닝 교과서 쓰신 분들이 대부분 75% 67% 나는 80% 이상인 것 같아. 이분은 좀 넓게 봤죠. 40에서 80%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 과학의 90% 이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메인터너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짤 때 숙제 내고 낸 것에 대해서 오케이 교수님이 C 줬어. 그건 끝이야.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인터너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할 때는 돈을 받으려면 학교장일 때는 그냥 F 맞을래요 배째세요 그러고 말 텐데 그렇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C를 받고 끝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A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일을 더 시키고 더 시키고 더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지연되면 그 지연보상금 물고 물리고 다 소송 걸어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터너스에 이런 이 정도의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메인터너스 비용을 무시한 비용 계산은 바보 같은 비용 계산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문제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첫 번째 그냥 비용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쉽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발주하는 발주자가 우리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1억에 맞춰서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걸 집 짓는 것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 집이 필요해요. 땅은 여기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데 대략 제가 돈이 1억쯤 있어요. 그럼 1억짜리 집을 여기다 이렇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하고 뭐 와이프하고 애들 둘하고 4명이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경쟁하면서 들어오겠죠. 저희는 이만큼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코스트 기반으로 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대략 이런 게 필요한데 돈은 1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1억에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주실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그 기능들 다 구성하는데 2년 걸려요. 그리고 네 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어떤 추가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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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공짜로 제공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죠. 어떤 회사는 어? 저희는 1년 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뭐 뭐 뭐 해 드릴게요. 저희는 1년에 해드리는데 추가 기능은 없고 이거 해달라는 걸 딱 해서 뭐 해서 딱 드릴게요. 이렇게 돈에 맞추는 방법 돈에 맞춰서 일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기간에 맞추는 겁니다. 그죠? 어떤 비용이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예를 들면 하나의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처리를 하는데 어 1년이 걸리고 그 1년이 걸리는 일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당 1만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토탈 3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4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4만불에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시간대 기반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실 유용합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기간 안에 끝내야 될까요? 어떤 일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맨 먼스 미스 그러니까 맨 먼스 미신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요. 지연된 프로젝트에다가 사람을 추가로 투입하면 더 늦게 끝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집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12월 1일까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좀 늦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12월 1일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인부들을 한 10명을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빨리 공사하도록 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물론 여기에 많은 컨텍스트가 생략됐어요. 맥락이 많이 생략됐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 두는 대부분 늦어지는 프로젝트에서 사람을 더 집어넣으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늦어져가지고 12월 10일 날 끝날 일이었는데 1월 중순위 가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투입되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지금 왜 늦어졌냐면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 보면 좀 과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산모를 산모를 100명을 데려와도 100명을 데려와도 애를 낳는 데는 10개월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좀 과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어찌됐든 애가 태어나는 데까지는 10개월이 필요해요. 그거를 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집 질 때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로 무엇을 지었으면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 다음 위에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위에다 그 다음 층을 앉히고 그 다음 층을 앉히고 하는데 최소한 이만큼의 시간이 무조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기반으로 코스트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거죠.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년이 필요한데 4명이 필요해야 해. 그리고 그 4명은 예를 들면 고급 엔지니어 중급 엔지니어가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씩 들어. 그러니까 그걸 곱하면 총 얼마야. 이른바 몇몬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몬스를 많이 쓰지만 또 외국에서는 주급을 주는 데 맨위크 또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데는 맨아워 그래서 시간별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맨아워로 계약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할 때 딱 시계 켜고 딱 끝나면 시계 끄고 그렇게 하고 그 시간별로 딱딱딱딱 맞춰서 맞춰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건축 일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벽돌을 쌓고 있구나.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쌓고 있구나. 하루 벽돌공 임금이 얼마니까 이만큼을 줘야지. 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게 이 사람이 계속 앉아서 컴퓨터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타이핑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거든. 아 저거 시간별로 돈을 줘야 되나? 너 뭐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 고민 중이에요. 알고리즘이 생각이 안 나서요. 그러면 그래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개발비 우리 메인터너스 피를 빼고 개발비를 좀 쪼개서 생각해 봐요. 개발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그렇죠? 어 규모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얼마나 모듈이 많으며 화면이 구현해야 되는 화면이 몇 장이며 총 몇 페이지이며 그런 양적인 기반으로 코스트를 매길 수도 있고요. 복잡도 이게 얼마나 복잡하며 어떤 기술을 쓰며 또 어떤 설계를 했으며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코스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플랫폼 이거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안칠 건지 아이폰에 안칠 건지 둘 다 알 건지 PC버전으로 만들 건지 어떤 플랫폼에 안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 플랫폼에 안치는데 개발 환경이 좋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현재 있는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돼요.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시스템과 이렇게 호환이 되어야 돼요. 이러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죠. 비용이 증가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얼마나 복잡하냐 집이 그렇잖아요. 집 짓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집 짓는 것과 똑같아서 집을 더럽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꼬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그렇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구현하는데 비용 건축비가 더 들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렇죠? 사용자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하고 어떤 인터페이스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 건축으로 또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고 그 다음에 전기 버튼 이런 것들을 동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가 에 따라서 비용은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비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비용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코스트 팩터가 있어요. 코스트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어디서 쓰이냐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이게 메디칼에서 쓰이냐 비행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항공기에 들어가는 항공기가 비행기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오락용 소프트웨어 한 번 써보고 말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코스트가 확 달라집니다. 물론 이거는 이 코스트 팩터는 난테크니칼 한 게 아니에요. 테크니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쓰인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요구하는 테크니칼 한 테스트 메소드나 이런 인증 방식들이 있어요. 그 인증 요소들을 만족시키려면 그 기술적인 요소들을 만족시키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 쓰이냐 에 따라서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큰 차이가 납니다. 기술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스테이빌리티 스텝 스테빌리티 가 어떤 뜻이냐면 자꾸 직원들이 도망가 나가 그런거죠. 일 안하고 가끔가다 회사를 빼먹어 그런 것들이에요. 테크니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라이프타임 프로그램 라이프타임 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도대체 몇 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30년 동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죠. 비행기 한 번 만들면 이 소프트웨어가 30년 동안 동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인터너스 30년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코스트 팩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어떻게 의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결국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상에서 이걸 왜 난테크니컬 팩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자체의 테크니컬 팩터가 아니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요. 테크니컬 팩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듈의 인디펜더스 모듈의 인디펜더스 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모듈만 잘 만들면 잘 도는 거야. 그런데 체계하고 합쳐졌을 때는 체계가 주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체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개발자라면 다 아는 건데 프로그램 랭귀지를 C를 쓸 거냐 자바를 쓸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고요. 프로그램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테스팅하고 밸리데이션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밸리데이션은 프로그램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잘 짰는지 이걸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능 내가 요구한 기능이 잘 맞췄는지를 맞추는 거는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컴파일을 했는데 워닝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컴파일이 끝났어요. 그럼 그게 밸리데이션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내가 어떤 걸 계산하는 루틴을 짜라고 했는데 그 계산값이 오차가 0.00000001 이하로 잘 나와요. 실행을 해봤더니 잘 나와요. 그건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것에 잘 맞는지만 체크하는 거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베리피케이션은 기능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잘 개발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도큐멘테이션 이슈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비행기에 들어가는 DO178 같은 178C 같은 거는 각각의 소스코드 하나하나에 따라서 소스코드 모듈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연락처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정연락처는 이환영한테 연락하고 부연락처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토탈에서 맨 마지막에 책임자 이 회사에 연락해서 이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요구하는 문서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코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방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이 무슨 USB 메모리 가지고 무슨 몇백만 원 받은 그거 욕하잖아요. 욕하는 거 물론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방이나 항공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코스트 팩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 어떤 이것에 따라서 경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컨피그레이션을 얼마나 자주 바꾸고 이런 것에 따라서 코스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스트 팩터들 뭐 이런 것들 알려진 것들 다 분석하고 우리 투입 인력들 그리고 시간 베이스들 필요한 꼭 필요한 시간들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받고 하면 되겠다 코스트를 예측해가지고 오케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 돈에 해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2억 5천 주십시오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겠네요 높 높 높 높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제가 건축하고 비교를 하는데 건축에서 예측 건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 공법은 얼마들고 이 공법은 얼마들고 이 공법은 얼마들고 이 공법은 얼마들고 하는 정해진 공법들이 있어요 그 공법들을 따라가면 그 시간이 들고 그 사람이 들고 그 재료가 들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고 그럼 그게 뭔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요 부분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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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모집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0원이야 0원 개발할 필요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걸 개발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개발한 코드가 있어 재사용할 수가 있어 이미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비용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제로인데 왜 고객한테 청구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이상해지죠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일에 갔는데 가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팩트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정도냐 봤더니 이거는 제가 이런 플렉스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자기네들이 보고서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지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지 상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대피니션 단계에서 봤더니 대략 대략 estimate variability 그러니까 원래 돈이 돈은 1이 들어요 1이 들었을 텐데 100 1이 들었을 텐데 이때 estimation 해봤던 돈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면 2배 정도에서 4배 정도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variability가 4배 정도 최대 400%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견적을 잘못 내서 2억 5천에 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억 5천에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억짜리 일인 거잖아요 그럼 7억 5천은 누구한테 받냐고요 7억 5천을 못 받았네 고객이 납득하질 않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조그만 회사는 망하겠죠 그죠 그리고 Detailed Requirement 요구사항이 Detailed Requirement가 다 정의가 됐을 때 estimate를 해봤더니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Requirement를 다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 그려서 이 화면이 필요하시죠 이 화면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다 정의해갖고 파워포인트 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그랬더니 1.25배에서 1.5배 차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Development 페이지에서 진짜로 C를 짜가지고 짜면서 쭉 해서 어느 정도 Development 페이지가 끝나고 봤더니 네 이렇게 되더라구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 페이지에서 네 개발을 해봤더니 개발을 해보니까 사람하고 이게 이만큼 드네 일이 드네 이때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계산하는 건 4배 이때 계산하는 건 2배 이때 계산하는 건 1.5배 정도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 비용이잖아요 개발 비용 그렇죠 개발 비용인데 다시 돌아가볼게요 페이지에서 지금 개발이라고 했을 때 개발 이 부분에서의 버라이티가 그 정도인데 테스팅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테스팅 이 부분은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측하기가 어렵냐면요 별이 별 숨어있는 이상한 버그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프로그램 짜보고 디버깅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져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 10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메인터너스에 이만큼이 안 들어 이게 근데 10만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테스팅과 디버깅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들이 이 비용들이 엄청나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사실은 여기 3%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망한 건 왜 망합니까 솔직히 그래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디버깅 물론 디버깅이 잘 안 돼 버그가 계속 나는데 게임이 계속 버그 나서 30분쯤 하다가 계속 죽는데 버그 픽스가 안 돼 그럼 게임 망하겠지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게임 자체가 설계 자체가 게임 자체가 재미없게 만들었어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 그럼 망하겠죠 그렇죠 그럼 망할 텐데 예를 들면 게임을 초기에 이렇게 냈을 때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면서 그렇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버그가 나요 버그 빨리빨리 고쳐주세요 그런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치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고치잖아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끝모를 디버깅 그리고 메인턴스 비용 67%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하나 또 하나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푸어 퀄리티 죄송해요 이겁니다 푸어 퀄리티입니다 푸어 퀄리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터널 페일리어 코스트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들이 드럽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유 저 큰 비용 알 수 없는 비용 비용인데 오케이 이 비용이 들더라도 명확하게 들더라도 이걸 짜는 게 좋겠어라고 확신이 쓴다면 하겠죠 그러나 그게 확신이 서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렇죠 왜 할 수 없어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4배 차이 나니까 1억이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배운대로 아 4배 정도 차이 나니까 최대 4억까지 들 수 있겠구나 오케이 4억이라면 최대 잘못의 에스티메이션에서 4억 5억까지 들더라도 이건 우리가 갖는 게 좋겠어라고 한다면 자체 개발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기 어렵다면 그리고 어렵다면 야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억 5천이 마지막 가진 돈이야 이걸 가지고 이걸 개발했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런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이든 주로 대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활용도가 낮지만 그렇죠 어떤 서비스에서는 게임소프트에서는 이만큼 게임 개발할 때는 꼭 오픈소스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왜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디스패치 디스코드 디스패치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 아톰 브라우저하고 똑같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T 서비스 이런 데서는 당연히 오픈소스를 많이 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IT 서비스에서는 별로 안 쓴다고 하네요 그렇죠 패키지 소프트웨어서도 어떻게 쓸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쓰고 안 쓰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 비율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안 쓰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OS OS 영역 그렇죠 우리 우분 램프 스택 어디 있냐 하여간 웹 쪽에서는 이런 거 클라우드에서는 도커, 오픈스텍, KVM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빅데이터는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GIS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AI 쪽은 이런 거 카페, 텐서플러, 파이터터치, CNTK 전부 다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타이젠, 앤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웹은 우리 램프 있잖아요 마리아디비 MySQL 엔지닉스 아파치 같은 웹서버 OS는 레드앱 Thanois 오븐트런 리눅스 커널들 등등등등등등등등등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오케이 쓰는 건 알겠어 야 지금 쓰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들도 많고 찾아보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컨텐츠? 컨텐츠 매니지먼트 줄라 간단하게 웹페이지 만드는 거 반응형 웹? 워드프레스 되게 많아요 쓸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천 개예요 몇 천 개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왜 오픈소스를 쓰려고 하지 첫 번째 오픈소스 얘기하면 처음부터 얘기했죠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클라우드 소싱의 장점 그 집단이 집단이 막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내주고 디버깅도 해주고 버그도 찾아주고 그리고 야 그거 이렇게 고치면 돼 이런 거 알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다수 참여하는 소수 그 다음에 리딩하는 일부 이사들이 커미터들이 되고 컨트리뷰터가 유저가 되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몇몇 막 컨트리뷰션 하면서 막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수만 시간을 투입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디버깅을 잘해주고 뭐 그래 그래서 오픈소스를 그래서 오픈소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픈하는데 아니 그래 오픈을 오케이 오픈 그러면 좋아 내가 쓰는 거는 상관없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오픈을 하는데 봤더니 1등이 누군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래 어라 2등은 페이스북이래 3등은 도커 도커라는 회 도커가 오픈소스 툴이 아니라 회사야? 4번은 앵귤라래 앵귤라? 앵귤라는 이게 뭐지 구글이래 어텀? 어텀? 어텀 이건 기터부잖아 기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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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이에요 이거 회사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일라스틱 일라스틱 서치 엘라스틱도 회사야? 엘라스틱 엘라스틱 플랫폼 전부 오픈소스 아파치? 아파치 웹서버 npm 패키징 어라 오케이 npm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야 이게 뭔 소리래 도대체 이런 회사들은 왜 오픈하는데 왜 오픈하냐고 어? 도대체 왜 오픈하냐고 이거 이미 지난 시간에 본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건데 나는 이거는 지키고 싶어 쌍용소프트를 지키고 싶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피스 엑셀 이런거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건 여기 있어요 왜 어떤 회사가 한 회사가 이쪽에 있고 어떤 쪽은 이쪽에 있냐고 잘 보세요 다시 이전에 설명을 했지만 오픈소스 예를 들면 리눅스 커널 이런거 가지고 돈을 전혀 못 보나요 아니에요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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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벌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뭐가 있냐면 제품 자체 소스코드는 코드는 무료지만 기술지원 예를 들면 이거 소스코드 가져다가 설치하는데 설치가 안되는데 설치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1당 시간당 100불 드릴게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이 들어서 노동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저 근데 제가 1년에 천만원씩 낼 테니까 저희 직원 20명이 저희 직원 100명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그 24시간 이내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할게요 천만원 주세요 오케이 그런거 하는거 된단 말이에요 된다고 했다고요 돼요 그런거 또는 내가 리눅스 커널을 사다가 컴퓨터를 샀어요 내가 컴퓨터를 내 돈 들여서 컴퓨터를 사서 리눅스를 깐 다음에 이 컴퓨터를 빌려주는 임대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 오픈소스가 리눅스가 니 컴퓨터에 깔렸으니까 니 컴퓨터도 공짜로 빌려줘야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 장비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니가 돈을 그 가지고 벌으라는 거에요 응 그러면 잘 보세요 긴랩이 공짜에요 긴랩은 공짜로 오픈소스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긴랩닷컴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면 어떤 컴퓨터에 긴랩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1년에 100번씩 내면 기술 지원해 주고 내 컴퓨터를 쓸 수 있고 내 하드디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고요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아하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거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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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소스를 소스를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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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에 이익이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그냥 내가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인데 할 수 없이 GPL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나도 소스코드를 오픈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나도 오픈하면 돼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런데 내가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메인터널스 할 비용 테스팅 할 비용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직원 다섯 명이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버그를 다 못 찾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단지성 접잖아 집단지성 집단지성으로 해 가지고 오케이 응? 관심 있는 다수 관심 있는 소수 리딩하는 일부 리딩하는 일부 우리가 맞지 뭐 우리 직원들 여섯 명이서 딱 맞다 그리고 참여하는 소수들 관심 있는 다수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커피 쿠폰 써주면서 오케이 만들어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내 소스코드를 오픈하면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나 내가 오픈한다고 저게 만들어진다고? 거짓말 치지 마 왜 내가 내가 오픈한 소스를 사람들이 쓰고 아이고 버그 있네요 여기에 버그 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리포트 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해요 택동 소리 하지 마 그죠? 이거를 오픈소스에다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그 내 소스코드를 많이 쓰고 디버깅 하도록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품질이 돼야지 저 내 소프트웨어 막 짜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딱 쓰는 순간이 기가 막히나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공짜야? 아유 돈 보내주고 싶다 진짜 돈 보내주고 싶어 그런 정도로 좋은 소프트웨어 해야지 내가 쓰면서 어? 이거 이거 아 여기는 없네 불편한데 어? 여기 이렇게 했더니 버그 나는데 버그 리포트 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좋은 물건이어야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꿈을 깨세요 내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지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5만 원 받고 팔까 3만 원 받고 팔까 고민하는 거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소스를 오픈하면서 내 기술이 얼마나 공개가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제가 기말고사에 낼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개발했는데 메인터너스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디버깅에 계속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사장님이 물으셨다 이거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게 좋을까 말까 그러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말고사에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또 우리가 그냥 쓰는 문제도 한번 되돌아볼게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복잡한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중간고사에 그 라이센스 시험 문제도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특허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Reconcile 나도 내 오픈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지 오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픈 소스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다 썼어 내가 가져다 썼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픈 소스인데 나는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오픈하는 대신 난 책임 안 진다 이거 써가지고 예를 들면 메디칼 디바이스 같은 데다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고 나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가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서 짰다 진짜로 나 딴 사람 꼭 카피한 것도 없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짰어 그랬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짰는데 어떤 사람이 특허가 있는데 그 사람의 특허를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 코드에 그 사람 특허가 들어갔단다 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이 기본이에요 그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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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오케이 잘 보세요 내 특허를 침해했어 근데 이 사람이 MIT 라이선스 배포예요 상용으로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아 이거 야 이거 좋다 야 너무 잘 짰는데 그다음에 게다가 MIT 라이선스야? 그럼 상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어? 그리고 상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얘가 삼성전자야 아니 회사에 있는데 그래갖고 냉장고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 사람이 다만히 보다가 오케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소송을 하냐면 당신이 만든 오픈소스로 MIT 라이선스로 무료로 공개한 소프트웨어에 제 특허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당신 돈은 안 벌었으니까 죄송한데 당신 거기 코드에서요 그거 빼주세요 소송을 걸고 동시에 이쪽에다가 너 이런식으로 해갖고 냉장고를 100억원어치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 지금 이거 손해가 10억이 났거든 그럼 그렇겠죠 이 사람이 야 무슨 개소리야 그 기능때 무슨 10억이 무슨 그 조그만한 코드 때문에 특허 때문에 10억을 우리 지금 거기 냉장고에 10억 왜 그랬냐면 내가 이 10억원을 LG전자한테 팔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네가 무료소프트 쓴다고 해갖고 페이턴트 뭐 어쩌저쩌고 내가 그만큼을 못 팔았거든 그래서 너는 나한테 10억 내야 돼 그리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오픈소스 쓸 때 이거 고민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GPL인데 GPL이에요 GPL인데 이 사람이 뭔가를 썼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 사람이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을 안 했어요 오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이 사람이 오픈을 안 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이 특허 소송도 그렇고 이 사람이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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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공개하라는데 공개 안 했으니까 공개 안 한 것에 대한 소송 뭐 등등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오픈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썼는데 오픈 소스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앱 마켓에다가 예를 들면 앱을 개발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앱 마켓에서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 공개 소프트 개발자한테 당신 소프트웨어를 누구누까 썼어요 그리고 이 소스는 공개 공개 될 거에요 공개했다고 아마 앱에 써 있습니다 아니면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소스코드 오픈 안 하면 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 들어가죠 예를 들면 아까 GPL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너 당신 당신이 왜 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냉장고를 까보진 않겠지 왜 몰라 다 알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디스어섬을 해갖고 이거 내 코드인데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것도 소송을 걸고 무슨 뭐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오픈 소스를 쓰는 입장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알고 우리 전략체계 하에서 어떤 오픈 소스를 쓸까 말까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소스를 쓰는 것에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다 특허가 그 숨어있는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숨어있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아하 우리 제품에서 이 사람들 애들 냉장고에서 이걸 써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썼네 경쟁사가 알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특허의 문제들 그리고 공개의 문제들 그리고 메인터넌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무슨 문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짰어요 교수님 아까 개발비는 3분의 1 정도고 메인터넌스가 3분의 2라면서요 오픈 소스 쓰면 메인터넌스 비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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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픈 소스를 썼는데 오픈 소스를 썼어요 그러면 메인터넌스 비용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객이 쓰다가 이 오픈 소스 어떤 부분에서 버그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코드라면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겠죠 오픈 소스에서 버그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고칠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오픈 소스 다 때려 분석해야 되죠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찾았어 버그가 있다는 사실을 찾았어 그래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버그 리포트 했어 그랬더니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네 다음달 버전 에 리프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순위로 버그 픽스 하겠습니다 고객은 막 난리쳐 이것이 내일모레까지 안고쳐 치면 다 죽여버린다 난리치고 있어요 고객이 조폭이야 아 고객이 조폭일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뭐 게임기야 빠짐코 게임기인데 조폭이 내일모레까지 안고치면 다 죽이겠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메인터너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안에서 오픈 소스 코드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코드를 메인터너스 할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다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시간에는 네 두 가지를 더 하겠어요 하나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는 랩업 강의를 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